출발 태풍의 아버지 요기하니까 흐흐흐흫 왜 시X 당당당당당 이제 알죠 이따 날리면 좋아 날리면 혜연장인가 보셨다 신세기라 잘 먹겠다 그냥 0% 알까요? 자인세기례로 가볼래 잘 키는 거 아니야? 이거요? 거의 뭐 감도 거의 없어요 네 그 저기 노란거 걔는 스티로평기라 기차 자체가 딱까딱거려가지고 ils 자체가 딱까딱거려가지고 아멘 아, SK, SK 나오고 어? 아, 그 다음에? 아, 그 다음에 한 번 날렸잖아요 그! 에어컨다 아, 날리는 날리잖아 아, 아, 이거 그곳저기 뭐야 조종기도 보니까 이렇게 바로 모두와 모두 프로 이렇게 잘하는 거고 반대 모두 프로 그 조종기가 그 조종기가 뒤에 놓치게 되면 좋다 좋다 날릴 겁니다 야, 형님 방금 F-10교 그 우진이 형이 그 사정이 왔는데? 얼마일까지 하고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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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이 될 텐데 automatyzco